빈번 뭐야? 힐 아닌데요? 빈번도 못 만들어요? 언제 봐도 좋은 자리시네 무슨 소리세요? 감사합니다 댕댕님 어서오세요 긴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방 만드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네요 HP 80포니까 방풀 이런 거 없이? 진지하게? 지금 투수 혼내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 자원까지 핸디캡 있는 거 아니겠죠? 어? 뭐야 뭐야 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비 페널티 매치 어 48이네 1200 내 SSB는 48 HP 자원은 에바다 아니 방풀이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죠? 방풀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방풀이 방풀이 의심되는걸요?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vs 트위치 뷰어스 더욱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 최선을 다하는게 방송을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어 미미님 어서오세요 채팅러시 하지 말아주세요 어 좀 예민하시네 오늘 어제 근데 다 졌거든요 아 근데 이게 피가 지금 80% 거든요 제가 80%? 80%라 또 얻을지 모르겠다 아 방송 키자마자 아니 아니 오늘 디코가 온거야 이거 무서워서 정체를 좀 빨리 갈게요 아니 디코가 온거에요 그게 무슨 디코였냐 방송 빨리 키시라고 몇 시에 되냐고 아 오늘 2시부터 찍적거렸어요 저 오늘 오후 2시부터 가능한데 지금 되시나요? 이렇게 저녁먹고 6시 반에 뵙죠? 했는데 어 어이가 없네요 아니 방송을 계속 청취 어이 틀어놓으실 생각이시군요 어 좋아요 아 근데 80%면 될래나? 모르겠다 아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진지하게 아 아님 어서오세요 민속놀이요 지금 투수 혼내는 중 아 근데 지금 페널티는 처음 해봐서 어 어 아 잠깐만 서플 안 지웠어 아 잠깐만 아 졌다 이거 나 저 서플 막혔는데요 티스크 나 서플 막혔어 아 아 개망한듯 저 서플 막혔어요 투수님 적 차례 나 서플 막힘 아 개망했네 진짜 아 나 근데 서플을 왜 앉았지 아 이게 수다 떨다가 나 지겠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어이가 없네 못됐다 그냥 캣제네 그냥 어 어 근데 이게 방풀 중이거든요 지금 못된 투수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게 P80펀도 처음 해봐가지고 아구 아 잠깐 있고 또 아 아 서프 또 막혔어 잠깐 뭐하냐 없네 어 뭐야 뭐야 깐치로 야 깐치로 아이 왜 말을 안들어 어 아 잠깐만 아이씨 아 피해 더 줘야되는데 아이 뭐야 잠깐만 큰일났네 아 아 일꾼 너무 세게 막 막혀가지고 아이 스티브 존나 약하네 진짜 SP가 너무 말랑말랑한거 아니냐고 여기 그게 올 수가 있거든요 럴커가 아 뮤탈 먼저 올 것 같긴 하거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욱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거 뭔가요 아 이거 그겁니다 페널티 매치에서 제 지금 피가 80%입니다 80%로 설정해서 지금 투수랑 싸우는 중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호흡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급쯤이면 SDB가 서플라이 디퍼를 짚고 있어야죠 이것은 사령관의 문제예요 서플 또 막혔나요 집중해야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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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쯤이면 SDB가 서플라이 디퍼를 짚고 있어야죠 이것 사령관의 문제요 미네랄이— 미너ess 미네랄이— 미네랄이— 집중해야 될 듯 야 일을 해야지 어음 이거 내내 많은 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절대 안진다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일단 잠깐 집중 좀 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쿡타타가 집중 좀 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많이 안좋고 근데 피가 80%가 적은 거잖아 하아 아직 안나왔고 공격이 부족합니다 저는 정체할때는 생금으로ора에 타는게 유리의 정체들을 저게 덕분에 그리고 아, 띠기 봐! 아, 거긴 건설이 안 되죠. 네, 표시가 되든 안 되든 건설이 가능한 지형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아, 씨. 아, 이 저거 왜 들려, 저게? 아, 씨. 사소합니다. 아, 이게 골리아시 녹네. 이게 피가 적으니까. 아, 어떡하지? 아, 이미 진 것 같은데? 아, 이게 피가 지금 80%거든요? 이게 좀 영향이 있네. 어. 어. 아.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정신 개신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поддерж expl 둘이 쳐ials 스트레이드 우리는 보다 좋아 아 공격력 약해진거 아니지? 왜 이렇게 안죽지? 업글이 잘 됐나? 드론 다시 찍어요 트스쿤 드론 다시 찍어야겠지? 없대요? 아니죠 아 가스가 없는데 아 거긴 건설이 안되죠 네 표시가 되든 안되든 건설 가능한 지점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손 strong 손이 도착하 cual ils seed Tro列 네 손'll 이슬 어.. 지금 엔호 홈불이 완성된 것 같죠? 꼭 필요한 시점에 참해진대요 압니다! 건설할 수 없는지 여릅니다 베스트 가스가 부족합니다 지금 가스가 모자란 상황이죠? 가스는 왜 항상 모자란 기분이 들까요? 일단은 충분히 보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상담하면 상황을 잘하면 되는데 시스테력 전동축력 건설할 수 없는지역입니다 시스테력 전동축력 어.. 지금 엔호 홈불이 완성된 것 같죠? 꼭 필요한 시점에 진행되네요 아.. 거긴 건설이 안 되죠 말씀하시죠 시내자님은.. 검사의 상황은 지금 유일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입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지금 가스가 모자란 상황이죠? 가스는 왜 항상 모자란 기분이 들까요? 일단은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답답하면 무한 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답답하면 무한 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답답하면 무한 맵을 합니다 그레이트 스파이어 비키러스 버거나 ㅇㅈ 끙 내리트 스파이어 수리 한번 우선 원 성격 상럭 남 icient 전동 Lok 주 축 원 목표 위치는, 원래는 보내기시오. 목표 위치는, 말씀하시지요. 입력이. 팍스 잡지. 고소한. 팍스 잡지. 팍스 잡지. 팍스 잡지. Q.A.A.R.D. 피가 안다는데? 나 데미지도 감소된거 아니야 이거? 아 왜 히트락 안죽어? CG가 몇 방에 쐈는데? 저글링이 안 좋겠는데? 아 뭐야, 아 뭐하냐 너 나 근데 왜 가스가 안들어오지 이거 가스 안키지는 그런 페널티 있는거 아니야? 가스가 없는디? 도미가gate 오 SUS 오 심상해 어 진짜 못한다 Hog 근데 페널티가 좀 아 invent Non HERAP 처음 해봐가지고 페네트 이런거 오케이 연습게임 GG 아이 뭐 별거 없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이시나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